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순종의 사람, 바르고 순종의 사람 마리아는 자신에게 오실 그 메시아를 어떤 태도와 자세로 맞이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8절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볼 수 있는 28절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쓰여진 카리투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단 두 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와 예배소서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은혜를 공급받다 이런 수동용어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카리투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의 칭찬받을 만한 내저적인 성품과 특징이 있는 것을 나타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은혜는 베푸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베푸는 사람의 주관도 되지만 그 베푸을 받을 만한 사람 속에 있는 어떤 내저적인 모습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자질과 특징이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하지만 마리아 안에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잘 드러내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0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네 마리아야 무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구약에 자주 나오는 관용어이기도 하지만 많은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야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발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치 없고 그리고 희망이 없고 능력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자여 표현할 때는 마리아 자신이 은혜를 받을 만한 내재적인 요소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리아가 살아가면서 바로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삼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주시는 자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오 행이지만 마리아에게 은혜를 표현할 때는 바로 이 누가는 마리아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전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 어둠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인생들 속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바로 그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삼아하고 기다립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표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이 어둠과 흑암의 역사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여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간과합니다 6절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하를 경애함이 내 보배니라 내가 갖고 있는 보배로 온 게 참 많은데 진짜 너에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보배는 여하를 경애하는 그 믿음 그 마음 그것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시간의 크로노스를 통해서 흘러가면 12월 25일은 돌아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오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 내 삶 속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가정은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깨어져 나간 우리 가정의 모습들 부서진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가 될 대로 되라 내 인생도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시간 그대로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이 땅 속에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 신앙의 자세 순종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그는 겸손했습니다 3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순종에는 믿음과 겸손이 반드시 같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안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겸손함이 없어도 순종에까지 이를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이 겸손의 마리아의 겸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티클과 같이 가치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소동과 고모라 땅에 사는 자기 족가로 옷을 위하여 하나님께 강구할 때 그는 이렇게 강구합니다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티클이나 재화가 싸우니 감히 죽게 아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는 정말 티클과 죄와 같이 가치없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겸손합니다 진실로 자기 존재를 아는 사람의 겸손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지식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식이라고 그 헬라의 문화와 헬라의 지식이 넘치는 그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지식은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면 이 마리아의 겸손함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겸손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nothing이라는 것 그 고백이 겸손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치 요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시니도 요하시오 거두시니도 요하시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함입니다 마리아는 겸손함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다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료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두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신 것을 우리 자유의지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뜻 앞에 제가 순종하고 맡기겠습니다는 바로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마리아에게서 있다는 것을 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절대신앙의 모습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그의 언약기도 하나님께 언약을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누구 곁에든 가겠습니다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고난의 자리도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쓰임을 받든 쓰여지지 못하든 다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을 위해 높아지기도 하시며 주님을 위해 낮아지기도 하소서 나를 채우기도 하시며 비우기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게도 하시며 아무것도 갖지 않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전심으로 기꺼이 들여오니 주님 깊으신 뜻대로 사용하소서 오 복되신 영광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고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확정되게 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신뢰와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의 간절한 편 그러기에 이 주안 웨슬레는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정말 타락과 어둠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신앙과 믿음으로 영국을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 영적인 혁명을 통해서 영국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신앙에 대한 모습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리아가 가졌던 신앙과 믿음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는 절대주권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고륵한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저도 원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고백 바로 이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룬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뜻이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뜻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며 나갈까요 믿음의 응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응답이 있기 위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절대 믿음의 고백들이 바로 이 대강절, 이 대림절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질 때 이 성단절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예물이 되지 않겠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리아의 고백같이 우리 삶에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낮은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지금 마리아는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사가 나타나서 10대인 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너가 임신할 것이다 그 아이를 낳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수태고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전통과 간숙과 율법은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갖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일평생 수치스러운 딱지가 붙게 됩니다 천사가 전화해 준 말씀처럼 이 아이가 이 마리아의 인생 속에 들어오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자기의 있는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보다도 더 컸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마리아의 그 찬양을 바라보면 그는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한 몸 바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둠과 절망의 땅에 크고 놀라운 일을 이구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자기 삶에 다가올 어떤 어려움과 수치보다도 더 크기에 기꺼이 감당하며 그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복되고 아름다움을 그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바로 그 일들이 자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주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그는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마리아의 찬양 속에는 시편과 예언서를 통해 나타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요배 말도 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모세의 노래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 사이의 귀한 말씀도 이 찬양 속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를 그는 기다리고 또 사모했습니다 메시아가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지 모리슨 같은 유명한 설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말씀으로 사는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만큼 충만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리아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메시아를 기다림에 있어서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과 어둠의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나같이 가치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 큰 사랑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내 앞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썩어질 일에 어려운 일 앞에 우리는 거기에 머리를 싸매면서 거기에 초점 맞춰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그 감개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땅에 썩어질 것 때문에 우리는 정작 찬양하고 기뻐할 때 감사해야 될 때 그것을 들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물질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립니다 현실보다는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열립니다 현상보다는 본질을 볼 줄 아는 깊이가 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 물질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볼 줄 아는 지혜가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주어진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다니 나에게 그것이 그 은혜가 오다니 이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같이 드려지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노래처럼 그 아름다운 노래가 우리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이 온 세상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사랑의 살은 단순히 살을 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감격 속에서 드려지는 기쁨의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 드려지는 신앙 고백의 삶이기도 합니다 1880년 여름 미국 메릴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가호 방문해서 물건을 팔면서 혼자 공부를 하는 고학생,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루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만 들고 다니면서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갈 수 없다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달픔만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그 절망과 자들이 찾아올 때쯤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견디지 못해 아무 집이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음식이 필요하고 내가 지쳤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도 차마 얘기하지 못해서 그 문 열려진 그 집사람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물 한 잔만 달라고 그 어린 소년은 지금 밖에 서 있는 한 청년이 너무나 지쳐서 힘들고 배고프고 그리고 그 초라해 보이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는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음식이 필요한 것을 알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바로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단숨에 이 청년은 이 우를 마셨습니다 우유값 열만지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드리겠다고 물건으로 드리겠다고 그럴 때 이 소녀가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친절은 그냥 베푸는 거래요 그냥 드리는 거래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우유는 단순히 그에게 우유 한 잔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평생 살면서 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 그리고 오늘도 나를 격려해 주고 사랑해 준 사람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는 용기를 내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리고 공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0여 년의 세월을 넣어서 이 어린 소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 불집병에 걸린 겁니다 도무지 이 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회복할 길도 없고 그냥 죽는 것만이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병을 혹 어떻게 치료하려면 큰 도시에서 큰 병원에 있는 전문의가 와야 된다는 그 결론 앞에 전문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그 젊은이는 바로 그 분야의 아주 전문가였던 하워드 켈리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죠 제왕절교도 이분이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에게 우유를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했던 그 젊은이였습니다 켈리 박사는 세월이 흘렸지만 그 사실들을 너무 고맙게 기억하기에 그 여인이 그 소녀였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동원합니다 모든 장비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불치의 병이었던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 여인이 회복되어서 태어나는 날 그는 이 태원비에 대한 병원비에 대한 청구소 봉투가 날라왔습니다 그가 봉투를 뜯을 때 정말 이 청구소에 의료비가 청구된 것이 너무 많을 거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청구소 뜯어봤더니 다른 건 아무도 없고 이런 글만 하나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설립자인 하우드 켈리 박사입니다 하우드 켈리 박사는 그가 받아 마신 따뜻한 우유 한 잔 때문에 그가 그 자신이 그에게 주어진 용기와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계적인 의사가 되어서 그가 의료 기부도 많이 발명하게 되었고 존스 홉킨스라는 세계적인 의과대학을 그가 세우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단순히 의료비만 받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의사로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작은 사랑이 자신 뿐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가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작은 마리아의 순종이 온 인류의 이 말 크고 놀라운 기쁨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았듯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를 살려내는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고룩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 인생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 속에 나의 가정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 같은 가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 나한테까지도 이 은혜가 미치다니요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내가 기뻐하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겠습니다 신앙 고백에 회복을 다시 주 앞에 구하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크고 놀라운 일들 앞에 작은 사랑과 섬김을 통해 메시아 요심을 증가하는 그런 증인의 삶으로 살겠다는 그 작은 섬김과 사랑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지쳐서 이 시대를 원망하고 쓰러져가며 외로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준다면 우리의 작은 손길은 손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입니다 우리의 작은 살은 쌀이 아니라 생명의 나눔임이 됩니다 그리고 팍팍해져가는 바로 이 땅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땅 속에 새로운 사랑의 불씨를 살리고 이 시대를 다시 밝혀나가는 사랑의 귀한 마중물로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터키지 Takan 아버지 감사합니다.